잘못했습니다. 분열된 한국교회에 잘못했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분열된 한국교회에 내 잘못입니다.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 되지 못한 것 잘못했습니다. 민족을 가슴에 품고 회개합니다. 7대 교단이 함께 모였습니다. 한국교회가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바로서입니다. 한국교회의 분열과 불신 도덕적 타락 더 이상 안됩니다. 우리 동국 가며 회개합시다. 잠실체육관에서 같이 회개하십시다. 나라를 구하는 하나된 마음으로 잠실체육관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기도합시다.